안녕하세요. 이번 강조하는 Sketch Tools Toolbar의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은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구속 조건을 부여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Start를 클릭하십시오.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Ret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Ret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이 비활성화된 경우 프로파일만 생성합니다.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이 활성화된 경우 생성한 프로파일에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주어집니다. 차이점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Geometrical Constraints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